채널 멤버십을 설정할 때는 회원들이 가입 후 바로 볼 수 있는 회원 전용 커뮤니티 게시물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. 회원 전용 커뮤니티 게시물은 큰 시간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회원들에게 좋은 혜택을 제공합니다. 멤버십 가입에 감사를 표하거나 촬영 비하인드 사진을 공유하거나 앞으로 공개될 프로젝트를 살짝 알리는 등 회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게시물을 떠올려 보세요. 또한 회원들에게 다음 동영상 주제에 대해 투표하도록 요청하거나 회원들이 더 보고 싶은 주제에 대한 제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 새로운 회원을 위한 환영 게시물을 작성하면 신규 회원들이 가입 즉시 멤버십의 가치와 혜택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